아침, 저녁으로는 춥고 낮에는 따뜻하고 요즘 낮과 밤의 기온차가 계속해서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요. 내일도 맑고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. 밤사이 지표면의 열기가 방출되는 복사 냉각이 활발해지면서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8도, 파주는 3도, 철원은 1도로 오늘보다 낮게 출발하고요. 한낮에는 가을볕에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많게는 15도 이상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. 면역력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.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. 다음 주 수요일에는 수도권과 영서, 또 남부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.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날이 맑아서 대기는 점점 건조해지겠습니다.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. 날씨였습니다.